벨로가 잡았다! 잡히면 착한 일 한 가지씩 해야 하는 거 알고 있지? 난 원래 착한데 해달한테 성게 잡아다주기 어때? 좋은 생각이야! 그렇다면 난 뽀뚜랑 같이 가야지! 그야 우린 친구니까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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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나, 나, 나! 그쵸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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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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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어? 설마 이건 갯 녹음이야! 우와! 성게들이 엄청 많아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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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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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어떡해! 빨리 박사님께 알려야 해! 박사님! 그래, 뽀뚜야 아, 그건 뭐니? 밖에 무슨 일이 생긴 거니? 숲이 사라지고 있어요! 온통 성게뿐이에요! 뭐? 뽀뚜!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? 갯 녹음이란다! 갯 녹음이요? 켈프 숲이 이 정도라면 산호숲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! 산호숲이 파괴되면 바다 전체가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! 빨리 산호숲으로 가자! 네! 아, 그래! 네! 쉴이! 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